음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흠흠흠흠 어흠흠너 어흠흠흠흠 저희 집이 너무 더워요. 오늘도 날씨에 이불려있는데 똑같다고 할까봐. 후드 입고 있으니까 덥네요. 오늘은 좀 늦잠 자고 방금 밥 먹은 것 같아요. 또 너만요. 오늘은 사실 삼겹살 먹었습니다. 오늘은 삼겹살 먹었어요. 네 바로 또 씻고 바로 온 거예요. 오늘도 네 오늘도 삼겹살 먹었어요. 밖에 너무 춥죠. 이번 주 계속 추울 것 같던데. 곡이 좋죠. 오늘 기분 좋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많이 추워졌죠. 제가 또 좋은 노래 많이 알려줄게요. 저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. 이 노래도 엄청. 이건 트래비스 스카스의 band- Through the Night The music is the one that I eat when I eat the apple, and I eat the apple, and I eat the apple, and I eat the apple. 지금 그 소녀는 거기서 정말 daran가세요. 내 힙합을 원래 좋아하죠. 중학교.. 1학년 때 처음 requirement. drawings journal 때 핍합 바ør이를 기초로 배우яч고 그게 안됐고, grandfather도 배우며 길거리고 처음 spin-ción 전에 kaydol.. 힙합일은 하우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특히 저 여기 뚫었을 때 조금 아프긴 아픈데 많이 아프진 않죠. 여기는 근데 여기가 제가 오히려 귀걸이로 뚫으면은 앞에만 무게가 있는 거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옷 입을 때랑 막 계속 평소에 다닐 때 계속 걸리면서 계속 찢어져가지고 여기 완전 골만 썼거든요. 근데 피어싱으로 하고 이제 괜찮았어요. 네, 목욕했습니다. 방금 바로 방금 했어요. 그래서 더 더운 것 같아요. 저는 피부관리... 피부관리 다니진 않는데 그냥 씻고 스킨, 모션... 오늘 TMI는 아까 얇은 삼겹살 먹었어요. 약간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냉동 삼겹살 같은 거. 근데 저 바를 때 찹찹 바르네요. 스킨도 찹찹. 스킨도 찹찹. 스킨도 찹찹. 너는 며칠 머리를 감지 않았다. 아니에요, 저 매일 감아요. 아, 또 어떤 노래를 알려줄게. 아, 그 노래도 좋았는데. 내가 이게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했었나? 아, 이거다.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해. 약간 놀러 갈 때 듣기 좋은... 오늘의 TMI는 대패삼겹살입니다. 반배정 잘 나와서 찍으면 좋아요. 그럴 때 좋죠.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. 염색할 색깔? 저는 애쉬가 섞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애쉬 브라운도 예쁘고. 오늘 맵스 샀어요. 감사합니다. 연보라색도 나쁘지 않네. 염색할 마음은 아직 끊없습니다. 아직 겉머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탈색 많이 해서 끊긴 거 맞추려고 유지하는 거라 아직 다른 색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. 개강날 새내기인데 개강날 뭐 입냐면요. 따뜻하게 입어야죠. 다행히 입고 싶어요. 다행히 입고 싶어요. 아 저는 렌즈 안 꼈어요 용기를 나눠 납니다 전혀 아직 생각이 없어서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밥 생각나면 먹어야죠 내일은 뭐 있어요 스케줄은 비밀이에요 랩스 잘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맵스 화보 찍을 때 완전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 틀어놓고 진짜 편하게 찍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일 뭐 있죠 내일 뭐가 있을걸요 입술에 바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삼겹살 아까 먹었는데 저는 오늘 시험 잘 보세요 아 이거 노래 제모 수혜리의 하트 브레이크 인 엔시노 힐스 하트 브레이크 인 엔시노 힐스 마카롱 초코맛이겠죠 샘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조금 더 일찍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녁 밥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알겠죠 밥 맛있게 드세요 저는 가볼게요 몸 상태 저는 괜찮네요 다들 우리 건강합시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